으악 얘 백미네 세트였어! 우린 밥이 된것 같애! 도망이야-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겊이듀니입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는요 바로 아오니저택 시리즈 괴물저택 시리즈 백매노원 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Arctic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오늘 멤버들 소개하면서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분은 뭐죠? 야 너 뭐해 야 야 거기서 뭐하냐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 아 너무 울렁증이 있어서 오랜만이라서 아 오랜만에 방송하다 보니까 아 그럴 수 있어 빠져있을라 했죠 울렁증이야? 울렁증이야? 울렁증이예요 아 울렁증이니? 그럼 오늘 멤버들 소개하면서 방송을 해볼게요 오늘은 괴물지어텐 아우니지어텐 시리즈 중에서 팩맨을 가져올건데요 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멤버들 소개하면서 방송을 실내게 한번 시작해보죠 자 자 오늘 에이스 멤버 아주 재밌는 멤버죠 아우 꼬리가 귀엽네 오늘 김현이 모셔봤어 안녕하세요 아 반갑다 내 이름은 김밥단무지라고 하하하하 아 단무지 단무지씨 너 니들은 식감을 살려주기 이렇게 출동이지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오박사에요 안녕하세요 오박사에요 안녕하세요 오박사에요 키가 왜케 커 다리가 아프더니 키가 컸습니다 하하하하 사 챙겨왔다 사 챙겨왔나보네 네 알겠습니다네 아 혹시 젓가락이신가요 단무지 옆에 계시는 하하하하 나 알겠어 안녕하세요 이소님 하하하하 아 실험맨 이소님 이소님 개인기 많잖아요 개인기 한번 보여주세요 아 개인기요 그러면 오늘은 아 생각이 안나는데 그러면 탈익신대모사 탈익 영롱하고 하하하하 오케이 잘봤습니다 야야야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야 바지 어디꺼냐 야 이거 도장같은거 아니야 토템이나 하하하하 멋지죠 제가 요즘 패션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하하하 쭈쭈바같다 쭈쭈바 머리맛 꼭 따서 빨고싶다 쭈쭈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어깨깡패시네 하하하하 손이에요 원그리보소 오 개쩐다 곱깽이같이 생겼다 하하하하 네 알겠습니다 네에에에에에에 네 그리고 설탕도보셔요 설탕도보셔요 모습이 안보이네요 스킨이 안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개님 반갑습니다 아 그냥 꺼져주세요 제 앞에서 아 홍개님 네네네 이렇게 말하면 섭섭섭합니다 아 꺼져주세요 제발 홍개님 방송하기전에 한번 홍개님의 파이팅 파이팅 예 파이팅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파이팅하자 중대 울컹 하하하아아악 하하аль 하하а 좋아 하하 IB 야! 올붓이 있는거 좋아!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거거든 어? 그거거든 내가 원했던게 설태형 언제와? 아 설태형 설태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! 네 설태형님 자기소개좀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아무도 님을 잘 모르더라고 유튜브에서 왜요? 눈 큰사람 누구냐고 저..저..저..저.. 저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노랑깍두기 설태형이라고 합니다 아 노랑깍두기야? 반갑다 야 니가 그럼 제일 막내네? 지금? 야 막내 둘러싸 막내 둘러싸 야 막내 뭐하냐 막내야 죽고신나 야 눈 왜 그렇게 뜨냐? 마음에 안드냐? 눈 깔아라 근데 저희가 설태형한테 잘해줘요 평소에 진짜로 야 눈 깔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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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합니다 태용아 태용아 눈 깔아라 태용아 태용아 예예예 평소에 평소에 누가 제일 잘해줘 하하하하 아하핰 하하핰 홍게님 홍게님을 제일 잘해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어 특별게스트 모셔 봤습니다 오늘 옛날 저랑 같이 함께했던 쭈쭈님 안녕하세요 쭈쭈님 반갑습니다 안 들려요 아 안 들려? 아아 안들려? 아 됐어요. 들려요. 쭈쭈야 뒤로 볼래? 쭈쭈야 한번 뒤로 볼래? 한걸음 뒤에 으아아아악 많이 놀랬는데? 아 통화상태 이상해? 예 어떻게 할까요? 다른사람 잡아줄래요? 저 인터넷상태가 오늘 별로인거 같은데 아하 거기 있으면 머물러 갈텐데 그냥 아하 오케이 자 그럼 쭈쭈님 반갑습니다 예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16학번 김쭈쭈라고 합니다 아 벌써 대학생이야? 예 대학생이죠 이제 많이 성숙해졌네 아 너무 힘들어요 아 대학교가? 네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니가 16학번이지만 대학교로 졸업하다보면 또 이제 또 대학교로 갈거야 군대라고 저 하.. 저 맨날 화장실에서 김밥먹어요 아 진짜 아싸니? 아웃사이더요? 아 그래요 아 진짜 아싸같애 거짓말 아니고 아 괜찮아 또 이제 대학교 갈건데 뭐 아 군대 아싸는 역시 아싸이 수 볼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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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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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야 야! 집에 이렇게 다 누워있으니까 이상해! 기분이 이상해! 우리 요구마스냐? 단무지쓰개기에요 단무지쓰개기 드디어 빌어왔는데 우리? 이게 뭐야아 게임해봐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다 누워있어 다 누워있어 오케이 스마이 액션! 아아 심심해 우리집 왜 놀러왔냐? 형제들인가? 형제들이요! 지금 우린 너무 심심해! 여덟쌍둥이? 아니 그래서 게임을 좀 해야겠어 오늘 무슨 게임이 유행하나 요즘엔? 요즘 유행하는 팩매 팩매 좋지 이야 명게임 또 나왔구마 이거 아니야 지뢰찾기가 요즘 유행이라고 지뢰찾기가? 아니 요즘 핀볼이 유행이야 핀볼 핀볼! 핀볼이 유행이야 핀볼이 유행이긴 하지 여기 90년대 아니야? 90년대야 우리 지금 컨셉? 안되겠다 그럼 나 팩맨 좀 하고 올게 얘들아 아 IMF 괴롭다 윈도가 98이야 완전적이지 팩맨이나 좀 해볼까? 와 이거 써둔용 컴퓨터인데 아니야 아니야 팩맨 해야겠다 플레이 게임 옆에다 잘 지켜보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진짜 하잖아 좋았어 아아 아 잡힌다 아 잡힌다 개멋추네 아아아아 아 재미 드럭게 없네 진짜 재미 드럭게 없네 어 갑자기 몰트에 내가 순식간에 빨려들고 있어 으아아아아아 으아 순식간에 으아아아아아 으아 갑자기 컴퓨터 안으로 빠져들고 말았어 어? 뭐지? 으하하하하하 으아 순식간에 컴퓨터 앞에 야 단무지가 떨어진다 으아 빨려들고 말았어 뭐지? 여기 뭐하는 곳이지? 컴퓨터 안인가? 여기가 바로 컴퓨터 안? 어 잠시만 뭔가 팽맨이랑 똑같지 않아? 아! 아! 황황 황황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못들.. 여기 못들어와아아아 아 여기 못들어와 야 여기 여기 못들어와아아아 아아 아아 서바이벌 게임! 백맨이 우릴 주차하고 있어! 백맨이 서바이벌 게임! 아하하하하하 여기를 도망치자!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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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본을 찾고 여길 도망가야돼 오케 오케 아하 아하 노 노노노노 아 we are ok we are ok 오케오케 침착댄스 침착댄스 내 말 잘들어 대스 하 우리가 시금 두명이 있습니다 두명 두명이 있다는건 두명이 있다는Q 야야야 침새끼 침새끼가 내려와 내려와 앉아서 얘기해 앉아서 호오오오오오오오 야야야야야야 살았냐 살았냐? 야야야야야야야야 나가지마 야 나가지마 야 죽어 죽어 야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미오스테떼모 미오리오스테떼스 넌 또 뭐야아아 애들이 오늘 다 왜그래 오늘 다 왜이래 류즌노와가 텐키오 크랩 아하하하하하하 류승녀 기모제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엉크? 창문 닫는 소리입니다 아하하하하 아 그래 우리 빨리 나가자 이제 빨리 나가자 어허야지 야야 빨리 들어가 들어가 어허 drains upwards 뭐야 쟤 우리야 우리적으로 그래 빨리 도망갑시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Masters 빨리 도망갑시다 빌려 보면 내 자리를 찾고 빨리 여기 나가야됩니다 여러분들 어디있어 여러분 어떻게 옷이 노란색이냐면 류승념 게임해 시분들 알 거예요 밥이 에! 에! 밤이 노란색이에요! 야! 잠깐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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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무섭네 진짜 이씨! 야야야야 5박이서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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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으로 간다 우린 야 빨리 따라와 따라와 내려와 야! 수건아! 하하하하 수건이 위에 있어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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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에 내려가서 숨자 아 다 갔다 가자 야 비밀보드 빨리 찾아 오케오케 오? 비밀보드다 4에 4 좋아 야 애들 왜 이렇게 많이 죽어 벌써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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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애들 왜 이렇게 많이 죽어 벌써 이러면 안되 야 좌우벅키면 팽맨 된단 말이야 투명아 투명아 좋고 애들아 나 좋은데 위치를 알고있어 나만 따라와 나 이 맵을 제작했기 때문에 따라와 따라와 이거 왜 안열려 어 미안하다 이거 안열린다 야 이거는 말이죠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냥 올라와 그냥 여기 2층이네 어 어 어어 뭐야 뭐야 아 짜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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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어 됐다 좋아좋아 좋아좋아 위에서 지켜보자 와갓바 어 아 쭈쭈있는데 쭈쭈? 쭈쭈 쭈쭈 야한데? 여미님 어 저 여기서 살아나가면 그녀에게 고백할거에요 진심? 예 그녀가 누군데 있어요 누군데 말을 해 말을 해야할거 아냐 안돼요 어쨌든 여기서 살아나가면 그녀에게 고백할거에요 그래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거에요 행복한 가정들이 있잖아 우리 꼭 살아나가자고 나 비밀번호 하나 찾았어 일단 니들이 좀 여러 개 만 찾아오면 될 거 같아 비용을 찾아보아봐 아 못올라갔다 야야 온다 온다 핑머 온다 핑머 온다 나 배고프다 흐헣헣헣헣헣헣헣헣하 나 배고프다 으허허허허허헣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야 쟤 뭐야 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슥 어! 으악 이게 멍청이들 엘레베이터 어디라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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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죽을 뻔 했구만 아 수간 괜찮아 나놈 배고프다 어떻게 들어와 여기 어떻게 들어오냐고 못들어와 못들어와 F12로 바꾸고 좋아좋아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뭐 나가야 나가지마 아하 죽지마 수간 죽지마 죽지마 무서운 녀석 자신의 신문을 속이고 나이 따악 나이 이거 왜 기어가는게 왜 이래 아 비밀번호를 찾아야되는데 얘들아 비밀번호를 찾아야되 비번을 찾아 어 근데 찾을생각이 없나봐 아 세탁기네 이건 오오 야 이거 숨기 딱 좋은데 미쳤잖아 내 얼굴도 가까이 보일 수 있고 짱이다 뭔가 착시현상 같아 계속 보여 내가 아하핳 착시현상 개쩌는데 어 아 당장 어디갔다 좋아좋아좋아 아 아 여기는 안되겠다 어 됐다 어 낚실대 낚실대가 있어도 소위는 없을거 같은데 다 위에있다 위에있다 지금 2층이야 1층에 다 빨리 비밀번호를 찾자고 형 팩맨 물이래 팩맨 물 안녕하세요 뭐해 뭐해 엘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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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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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곧 곧 곧 곧 저기 옆에서 팩맨 물이 일어나고 있어 펩맨 물 뭐야 야 야동직지마 으아아아아아악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하는거야? 야야야 수고하수고하 어 수고하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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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너 엘베..뭐야 이거 애들아 빌보드샷을 하고 뭐하는거야 지금 즐길 때가 아냐! 야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뭐해! 애들 뭐하냐아 야아 야 가자 가자 위로가자 수고나 가자 예 너 비번 못찾았어 너 비번 못찾았냐고 수고나 비번 못찾았어 비번 저 비번이요? 어 뭐 아니 찾은거 없어요 없어? 예 너도 없어질래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못찾았어 어허 애들이 지금 비번을 찾을생각이 없고 지금 팽민이랑 놀생각이야 지금 뭐야 아 죽었잖아 여기 하나 있을거 같은데 설려주세요 설려주세요 가자 하 하 어 뭐야 이거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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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인가 오빠 밥 밥인가? 뭐해 뭐해 야 뭐해 야 밥이 너무 뜨거워요 야 이 자식 야 여기서 소리 나 지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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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 좋다 길 좋다 오 야 이거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흐 앗 허어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여기 비번이 있을 것 같은데 오케오케 독 독포션 좋아 컴 좋아 밀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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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밀치기 하나 주봐 밀치기요? 어 어이 어 야 뭐하는거야 멍청한 녀석 이거 너 살아갈 너 살아갈 마음이 있니? 뭔 소리야 이거 비번을 못 찾겠어 틴 오 모 호 뒹 모 공 콩 콩 코 oily 으아아 이렇게 아 도와줘 으아아ㅇ아아아ㄱ 으아아아ㅏ아아앍 아 ek 아유아앍 안돼 안돼 살려주세요 아유아앍 으아아와 저거 lya 조ано 아르 가서 저거 제они